SDK를 통해 전송한 인게임 정보를 대시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게임 내 플레이어 정보를 수집하여 레벨, 아이디 등을 확인할 수 있고 대상 아이디를 지정하여 아이템을 대량으로 발송할 수도 있습니다. 게임 출시 혹은 새로운 업데이트가 진행될 경우에는 사전 예약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현재 신청자 현황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신청자의 번호를 수집하여 문자 발송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. 기간별로 산출된 통계를 그래프로 확인하세요.